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에 오랜만에 송현동에 나왔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이 앞산입니다 앞산 오늘 건물은 이렇게 앞산도 보이고요 그리고 송현역 이라든지 월촌역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송현동이랑 송현역이랑 월촌역 그 사이 길에 보면 10m 도로가 있습니다 10m 도로길로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 마트 편의점이 아니고요 할인마트인데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 마트 바로 뒤편에 이매물을 2년 전에 매매가 되었던 건데 이거를 현재 원가 정리 하신다고 해서 영상 촬영에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에리베이터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가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실 분들 그럴 분들도 굉장히 참 만족해 하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10m에서 6m 길 딱 진입을 하면 먼저 주차장이 있는데요 여기 5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건물은 6m 6m 코너 건물입니다 코너 건물이고 1층에는 배달 전문 업체 여기 배달 대행 전문입니다 배달하는 음식점 식당이 아니고요 대행 업체가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고 건물 외관도 보면 단조로 다 꾸며놔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표현을 해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건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충분히 이 건물이 신축 건물이구나 신경을 또 많이 썼구나라고 느껴지실 만한 그런 외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하나와 원룸 8개 주인세대 총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206제곱미터 건물은 410제곱미터 대지는 고평수로 62.3평 건물 124평입니다 21년 1월달 중공이라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3억 7천에 대출은 6억 임대보증금 현재 공실 없이 만실입니다 임대보증금 5억 7천3백만원 현재 인수가 1억 9천7백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62만원에 은행이자 제외하고 112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현재 주인세대까지 모두 임대가 다 된 상태고요 주인세대는 현재 3억 그리고 주인세대 거주하시면 4억 9천7백에 거주하시고 인수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세대가 23년도죠 23년 중반 한 8월달쯤 이렇게 만기가 된다고 합니다 주인세대에 거주하실 분들은 곧대충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앞당기는 거는 서로 협의를 해보면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고요 건물 외관에 이렇게 단조를 빼놓으니까 집이 정말 고급적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면에도 주차가 2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총에서 주차 7대 가능하고 주인세대 전용 주차량으로 만들어 보셨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내부에 들어왔어요 현관 열매는 바로 정면에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문짝도 샴페인 골드 색감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생활 안내 스티커를 깔끔하게 또 하나 붙여 두셨네요 그리고 CCTV도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채널로 CCTV 작동이 되고 있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CCTV 볼 때 여기 누르면 안에 CCTV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 확인도 손쉽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 옆에는 롱브릭 파일로 이렇게 복도 1층 마감을 했고 일단 위층으로 제가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도 이렇게 CCTV 작동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밖에서 본 것처럼 여덟 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색감이 무슨 고급 빌딩이 온 것 같습니다 지을 때도 정말 이런 점도 사소한 점도 이 건물에 플러스가 되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외출하실 때 자기 옴매모세 확인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에도 거울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인 세대인데요 주인 세대를 엘리베이터 내려서 녹채로 주인 세대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주인 세대가 위에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주인 세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주인 세대 보시면 아 공간이 딱 맞겠구나 하실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심 요 핸드레일도 철제 요 핸드레일로 맞춰 놔서 건물 외벽에 보면 단조화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죠 자 여기가 3층인데요 3층은 2층하고 동일한 세대 구성으로 총 4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4가구가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한칸 한칸 들어오면 움직이는 이렇게 붙여지는 센서 등도 뭐 흔한 센서 등과는 다르게 이렇게 포인트 디자인 센서 등으로 시공을 해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2층 2층은 3층하고 동일합니다 이게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 신축구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도라든지 느낌도 아주 좋아요 여기 복도에도 창이 하나 있고 계단실에도 창이 하나 있어서 건물 전체에 뭐 좀 쾌쾌하거나 이런 냄새도 나지 않고요 아주 뭐 관리적으로나 좀 청결한 상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도 반칸살이 꽤나 괜찮아요 현재는 이제 만실 전부 다 공실 없이 인대가 다 되어 있고 아무래도 주변에는 지하철역도 있고 그 역 주변에 상업시설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동 현재 이 위치가 도보로 왔다 갔다 하기에도 참 편리한 그런 위치입니다 주변에 이런 24시간 마트도 있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참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매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직접 건물 한번 보시고 주인 세대에 궁금하시다 하시던 분들 그분들이랑 현재 임차인 분이랑 최대한 조율 시간을 맞춰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고요 내부는 7로 마감이 되어 있고 복층구 쪽으로 주방 공간이 또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주인 세대 정말 기대하셔도 좋고 현재 당장은 1억대 인수가 가능한 매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매물로 인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침 양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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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